저는 롤 그래픽 세팅을 설치했고 계속하시고 이제 사용했어요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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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에 빠졌어 미안해 딱히 공부하는 건 없는데 머리가 좋다 보니까 이거 하이 나이스 멍키 안녕 어떻게 되세요? 치즈델피아 같이 가죠? 26? 왜? 치즈델피아는 29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? 그래서 너 우리 안 운전할 수 없지? 우리의 plan을 모르는 건 없지 우리의 plan을 모르는 건 없지 아, 일찍 일어날까? 고생하자. 아, 일찍 일어날까? Q. 빨리 가야 돼?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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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르비언은 호텔이지만 라이트가 없는데 라이트가 일어나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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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에르비언은 일어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치즈델피아의 비용이 너무 비싸요, 생각해봐요. 스타르크래프트에서 너무 돈이 많아요. 그냥 민박 에어비앤비 에어비앤비가 약간 그거 호텔같은거 쉐어 아니 집 쉐어하는거 아닌가 그거 에어비앤비라 그러는구나 에어비앤비 우리 맨날 그렇게 에어비앤비로 갔었거든 대회하면은 어스틴도 그렇게 갔었고 좋다 근데 그게 아메리카 그게 좋은거 같애 와우 쏘맨이 뭐? 퀸? 뭐? 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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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이 잘 쏘스러워. 와 랩이 잘 쏘스러워. 랩이 잘 쏘는다. GG.